지구의 문화 지구의 문화 지구의 문화 지구의 문화 지구의 문화 지구의 문화 단계사에서 흘러내려요. 강은 너무너무 깨끗해요 깨끗해요 완전 저기 삼진강 강물하거나 비교도 안될만큼 흙탕물이 언제 열나는 듯해요 깨끗한 곳이 흐르고 있어요 바닥이 전부 사갈로 되어있으니까 흙탕으로 생길 여유가 없네요 낚시하네요 낚시 구경하고 가야됩니다 구경하고 가야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엄마 눌러봐 불덩어리에 돌아가면서 한달 보관된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장을 찍지 말고 하나씩 더 먹어봐 무치게 기름 냄새 난다 안찍으면 향이 더 강하거든요 가격 나갑니다 이거는 꼭 따라가야죠 1.5키로 여기 밑에 더 큰거 찍어넣어요 두단 여기 자연산총에는 30만원이 넘어가지고 1키로에 만원 2만원 3만원 과일항상장 가격에도 안되는 5만원 역시 5만원 가지고 선물할게 없잖아요 택배비 안받아 택배비 없이 그런데 오늘 예약을 한다든가 들고 가는 분들이 많아 10만원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또 시원하게 주차시설을 마련했네요. 굳이 저기 바로 맞은편에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여기 주차시설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멀찍합니다. 아래 위층으로. 물고기 하는 사람들. 은어튀김을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해요. 하나씩 찍으면 내 손에 들어가든지. 덕분에 은어튀김한테 배불러 죽었는데. 뜨겁다. 빨리 찍을 빨리 후회해. 다 찍었냐고요. 빨리 손 뜯어. 빨리 한 마디. 몇 갠니? 4개야. 똑같아. 빨리 한 마디. 찍기 쉬워.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비가 많이 와서 섬진강에 흙탕물이. 황하강이 됐네요. 여기는 파괴장터 앞으로 흐르는 섬진강이에요. 와, 여기는 진짜 특산물이 됐습니다. 여기 맑고 진짜 예쁜 강의색. 이 창이 가득 탄탄이 됐습니다. 섬진강에도 은어난 역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어날듯이 하시는 강의 계신이에요. 은어에 빗기는 강에 흐르는 강의처럼. 남아의 한 땅. 은어날딱시는 은어를 리퀴로 써서, 은어에 빗기는 은어를 릴사로 써서. 은어날딱시는 은어를 리퀴로 써서, 은어날딱실바사 이런 맛을 잘하는것 같아요. 은어날딱실바사. 또 은어날딱실바사. 고고요. 항고 가음질입니다. 이곳에 화개 상처가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